안녕하세요 돼지 꿀꿀의 정우준 아니 안녕하세요 류혜준입니다 그때 이 노예나방 예벌레가 드디어 드디어 꽃을 지었습니다 노란색 꽃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뚜껑을 열어주세요 잘 안보여요 아 열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우와 이가 한 마리 뻔데기 또 되려고 해요 바나나 키까지 생겼어요 네 이거요 이거 우와 정말 신기하네요 오란색 비단이 될건가봐요 딴 애들은요 이렇게 먹방을 먹고있어요 열심히 먹방을 찍고있네요 네 얘네들은 얘 한 마리는 뻔데기 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고치를 지으세요 그리고 지금 머리통이 올라가고 있어요 오 여기 빠져나간다 이쪽은 아니야 이쪽은 아니라고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지금 몇 마리에요 총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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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이에요 일곱 마리 하면 여덟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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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찍을게요 그러면 안녕 안녕 인사 쳐다보고 해야지 안녕